이 공에 부패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 치에 진짜 양보도 없이 고민도 없이 본인의 머리를 집어두면서 와 이 공을 따내는 걸 보고 얘는 발로 공을 건드렸는데 민재는 머리로 동시에 공을 건드렸어요 근데 발보다 강했던 머리였습니다 이야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자 여러분들 김민재 선수가 오늘 잘했던 부분 중 하나 제가 일단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 체제를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빌드업 체제를 가져가지만 어떤 전술을 쓰냐 지난 경기 토트넘 경기 때도 보였던 장면인데 오나나가 킥력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상대를 이렇게 압박 나오게끔 끌어버리고 나서 오나나의 긴 킥으로 레시포드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뒷공간을 노리려고 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자주 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혜는 이렇게 전방 압박을 치고 있을 때 오나나가 킥을 쫙 길게 가져가면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를 노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룬한테까지도 붙어야 돼요 근데 회의룬한테 붙었다가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가 오니 김민재가 빠르게 뒤로 다시 물러주면서 이 공을 따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민혜이 지금 우파메커노랑 김민재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좋고요 이 둘을 어디다 내놔도 진짜 무조건 영입을 해 갈 정도로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혜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서 김민재랑 우파가 같이 한 명은 헤딩 따고 한 명은 리커버리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헤딩을 수비수가 땄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소유권을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압박을 잘해주고 수비수들이 공을 따주면 뭘 하냐는 거야 상대가 어차피 이걸 밀고 나오면서 공격적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마지막에 두 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4대3으로 결국 이겼지만 제가 이거는 시즌 초원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입니다 민재와 우파메카노 앞에 전혀 공간이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 세컨포를 따주는 선수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회의룬이 등을 질려고 하는데 김민재가 그냥 회의룬을 부셔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의룬도 조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본인이 어디 가서 등딱으로 안 밀리고 본인이 어디 가서 힘으로 밀리는 유형의 공격수가 아닌데 이날 우파와 김민재한테는 그냥 씹혀 먹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의룬이 조금 힘든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다시 빌드업을 가지고 가고 있는 맨위를 볼 수가 있고요 김민재가 일부러 한 칸 쳐져서 수빌라인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넨 선수들이 앞에서는 전방 압박을 가져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오나나가 또다시 길게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빌드업 전술이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보면 레시포드가 뛴다든가 여기서 부패가 뛴다든가 회의룬이 공을 받으러 가면서 시선을 끌어놓고 펠레스트리가 뛴다든가 이거를 보고 길게 차주는 오나나의 롱킥 전술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미넨이 전방 압박을 나오는 팀이었기 때문에 허나 이 테나가 열심히 준비한 이 롱킥 전술이 그냥 망가진 겁니다 이렇게 킥을 때렸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펠레스트리, 회의룬, 그 다음에 부패 여기 손으로 가리키고 있죠 여기로 차라고 레시포드가 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알폰소나 킴미이가 전혀 잡아주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 이 킥이 나오는 걸 김민재가 두 명이랑 경합을 하면서 이 공을 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1대1로 경합을 하는 것도 아니라 헤이룬은 앞에 있고 펠레스트리는 뒤를 뛰고 있는데 가운데서 김민재가 헤딩으로 이 볼을 따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공을 따면 뭐하냐 이거야 결국 이 세컨볼 자체를 상대방이 이렇게 가져가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미넨에 진짜 계속해서 보이는 문제는 우파와 김민재가 수비를 잘 해주고 나면 그 다음 똥처리를 못 해주는 이 2선 3선 자원들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자 이번에도 패스가 들어왔을 때 부패가 헤딩으로 이제 딱 세팅을 해주면 넘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걸 알폰소가 안전하게 뒤로 주는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에서도 패스가 쫙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한번 킴미이가 싸워주면서 이 공의 경합을 가져갑니다 하나의 경합에서 실패를 했고 카세미루가 다시 앞으로 밀어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부패가 또다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사이로 혼자서 치고 들어간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부패가 쭉 치고 들어가서 또다시 스루패스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룬은 안으로 뛰고 있다 보니까 김민재가 어떻게 됩니까? 회의룬을 견제하면서 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부패는 뒤에 뛰어들어가는 페이스트리를 보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김민재가 커버를 가서 공을 따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피드 진짜 하나만큼은 피지컬적인 부분 하나만큼은 탈아시아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민재의 뒷공간 커버 능력 상대가 일루패스한 척하고 반대로 줬을 때 몸 돌리면서 따라가는 이 능력은 진짜 김민재가 탈아시아를 넘어서 해외에서 탑급이다 이런 부분은 반다이크보다도 좋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롱킥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롱킥이 나왔을 때 김민재가 헤딩을 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가 헤딩을 따는데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가 내려와 있으면 상대 공격지는 4명이나 여기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김민재가 여기서 헤딩을 땄는데 결국 공은 누가 가져가냐? 맨체스터가 가져간다 진짜 그나브리가 됐든 무시알라가 됐든 키미이가 됐든 고레츠카가 됐든 잔해가 됐든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더 빨리 내려와 주면서 이 세컨볼 취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민재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잘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라이머를 보고 반대전환을 해주는 킥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죠 그러면서 빌드업 제자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무리해서 플레이를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쉽게 쉽게 알폰소를 찾아주는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나폴리테처럼 키미이가 이 사이에 껴주면 김민재가 조금 더 치고 나가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온 이유 중 하나라도 뭐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을 내주다 보니까 키미이 쪽으로 상대의 시선을 끌어놓고 나폴리에서 했던 것처럼 김민재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장면이 꽤나 자주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가 치고 나갈 때 에릭슨이 왔어요 근데 무샤라도 그렇고 뒤에 있는 그나버리도 그렇고 알폰소도 그렇고 냉정하게 김민재가 패스를 주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선택한 건 뛰고 있는 그나버리를 보고 칩킥을 때려주지만 아쉽게도 이제 공이 아웃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나버리도 김민재를 보면서 아 형 잘 봤다고 이렇게 해주고 김민재는서도 표정 한번 봐보세요 마 타이밍 제대로 자꾸 안 뛰나 하고 고개를 딱 인상을 한번 써줍니다 엄마 정신 안 차리나? 이러면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민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요 장면에서 또다시 우파메카노가 김민재에게 패스를 줬고요 김민재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가죠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버리가 안으로 패스를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민재는 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요 손가락 보세요 빨리 알폰소한테 치고 나가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야 왜 나폴리 때도 보면 여러분들 김민재가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여기 누가 내려오냐면 마리오 후이 같은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공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흡이차라든가 안에 있는 지엘렌스키한테 한 번에 돌려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쭉 치고 나가고 있는데 알폰소도 끝까지 뛰기만 하다가 결국 이 패스가 연결됐을 때 오프사이드 상황이 되었다 진짜 알폰소랑 그나버리는 김민재 때문에 편하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이 또다시 김민재에게 연결이 됐고요 김민재 선수가 쉽게 공을 또다시 몰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키미이가 또다시 이 공간을 지켜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김민재의 이 폭풍질주 진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빠르고 간결한 드립을 통해서 치고 나가서 뛰어들어가는 알폰소에게 연결해주는 장면 이런 장면이 왜 좋냐면 여기서 사실상 센터백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생겨요 페이스트리가 나가는 알폰소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결국 에릭슨이 아무리 오고 있어도 페이스트리는 김민재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트리가 공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나버리가 또 안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달롯은 그나버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패스가 이어지게 되면 알폰소가 치고 나가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허나 여기서 알폰소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페이스트리에게 턴오버를 주는 장면이 나왔죠 이번에도 김민재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요 김민재 선수가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그나버리를 보고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장면이 나왔고 이 장면을 통해서 뒷공간을 침투하고 있는 알폰소를 바라봤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이제 회의룬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사이에 들어와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따는 장면인데 위협적인 장면까지 만들어지진 않았던 장면입니다 또다시 긴 킥이 나왔습니다 오나나로부터 긴 킥이 나왔는데 이거를 김민재 선수가 달려들면서 헤딩을 따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되냐 또다시 카세미르가 이 공을 따면서 레시포드 쪽을 바라보면서 공격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파나 김민재가 이렇게 경합을 잘해주고 헤딩을 따주면 뭐하냐는 겁니다 미리필더들이 세컨볼을 잡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미넨의 개선점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사이드 알폰소의 뒷공간을 파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페이스트리에게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서 붙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뒷공간 커버 능력 뒷공간을 뛸 때 몸을 돌리면서 뛰는 능력도 세계적인 1등이지만 이런 식으로 궁지의 상대방을 몰아냈을 때 이런 장면에서 김민재가 또다시 월크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딱 박아버리면 상대가 쉽게 돌아설 수가 없고 결국 소유권을 내주고 있는 페이스트리 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지미루가 한 번에 돌려치기를 시전하면서 뒷공간에 공을 때려넣습니다 회의룬이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도 회의룬을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 뒤늦게 뛰어들어는 부패를 잡지 못했고 빠르게 신속하게 따라가가지고 결국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이 공을 따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이 왜 소름 돋냐 이 공에 부패의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 치의 진짜 양보도 없이 고민도 없이 본인의 머리를 집어두면서 와 이 공을 따내는 걸 보고 얘는 발로 공을 건드렸는데 민재는 머리로 동시에 공을 건드렸어요 근데 발보다 강했던 머리였습니다 이야 김민재가 완벽한 수비가 나와주면서 소유권을 가져갔던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김민재가 헤딩 경합을 이겨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장면도 굉장히 좋았죠 보세요 또다시 달로산 때 알폰소가 끌려나가면서 페이스트리가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주면서 등을 져버리고요 페이스트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죠 사실상 여기서 파울이 나올 뻣도 했는데 파울이 나오진 않았고 김민재 선수가 돌아서면서 이 공을 걷어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좋았던 게 이게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못하는 선수들은 여기서 이 공을 차려다가 뺏겨가지고 상대에게 공격권을 주는데 김민재 선수는 페이스트리의 발이 나오는 걸 보고 확실하게 아랫부분을 차주면서 공을 찍어차가지고 페이스트리의 발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파가 이렇게 끌려나가게 되면서 김민재 혼자 남았던 장면이고요 카세미로였나 리산드로였나 둘 중 하나가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를 보고 정말 좋은 킥을 넣어주거든요 진짜 좋은 킥을 넣어줬는데 이거를 무르면서 그냥 헤딩으로 따는 김민재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오늘 저는 김민재의 뒷공간 커버 능력 이 뒷공간을 커버할 때 사전 차단하는 이 능력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 우파가 이렇게 나간 것처럼 모두가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이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뒤로 물러주면서 투엘이 원하는 그 최종 스위퍼의 역할을 완벽하게 보여줬던 경기다 완벽하게 전 세계 모든 팀들이 모든 감독이 아마 김민재 같은 스위퍼를 데리고 있고 싶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걸 따주면 뭐하냐 이거야 결국에 또다시 미드필드 싸움에서 지고 이 공을 밀고 나오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티드를 볼 수가 있고요 수비진이 부족하죠 공격 숫자보다 이런 부분들이 민헨이 결과론적으로 실점을 많이 하게 되는 근본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 김민재 선수가 또 쭉 치고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싼 애가 이렇게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자네를 보고 롱패스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쉽게 조금 짧아가지고 차단이 되긴 했지만 이런 패스를 볼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김민재가 또다시 빌드업을 할 때 치고 나가는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즌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나폴리에서 이런 모습을 되게 자주 보여줬잖아요 이걸 보면서 많은 감독들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와 우리 센터백이 저렇게 잘 치고 나가면서 패스 연결까지 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제리비가 새롭게 브라이튼에 가져 나온 공밟고 있는 전술처럼 이거 또한 새로운 전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게 너무 좋았다 하면서 하퍼스페이스에 있는 자네가 안으로 싹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결국 만들어냈던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 김민재의 매력인 거죠 여러분들 또다시 키미이가 내려오고 있고 키미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김민재가 벌려나가는 움직임은 확실히 지난 게임들보다 더 좀 자유롭게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패스가 이어졌고 김민재가 알폰소에게 완벽하게 연결을 해주면서 공격을 가져갔던 모습 지금도 상대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알폰소가 김민재 선수에게 공을 패스해줍니다 대부분 이 장면에서 그냥 걷기 바쁜데 김민재의 패스의 선택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살짝 뛰어가지고 어디 공간에 놓으냐 돌아 뛰어나가는 헤리케인을 보고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김민재의 패스 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비수가 미넨에서 이렇게 주축으로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소름이 돋습니다 수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김민재의 활약이 굉장히 빛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좀 경기를 보면서 자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우파메카노가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결국 잘리게 됩니다 결국 잘려서 상대가 카운터택을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땡기고 우파메카도 빠르게 땡겨주면서 여기서 우파가 이 공을 따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김민재 선수가 딱 아이콘택트를 하면서 헤이룬 공 박사님을 아세요 이거를 약간 딱 시전해주는 너 나 못 이긴다 너 지난 시즌에 나한테도 털려받지 않냐 못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고 우파메카노랑 진짜 김민재 이 둘의 조합은 정말 대단하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재의 이 커버 능력 미친 커버 능력이죠 레지포드가 그 공간 패스를 넣어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이 달롯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진짜 아쉬운 거예요 키미가 오늘 여러분들 볼 관여에서는 잘했어요 패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나도 좋았지만 이 키미한테 아쉬운 게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본인이 블락킹을 해서 얘가 뛰지 못하게 만들든 아니면 얘가 뛰는 걸 보고 따라 뛰어줘서 이 공간을 보호해줘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김민재 입장에서는 마살도 봐야 돼 뛰는 얘도 봐야 돼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김민재가 결국에는 쭉 따라와주면서 또다시 블락킹을 해주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또다시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치고 나가는 장면에서 레시포드 다시 연결해줬고 알폰소가 땡겨오고 있는데 이 땡겨오는 김민재가 더 빨리 땡겨오면서 테리 여기가 현재 내려온 장면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김민재 선수가 그냥 걷어내주면서 또다시 위기로부터 모면했던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냐면 미네는 진짜 이 6번 수비용 미드필더를 겨울이적 시장에 영입을 하던가 아니면 김민재의 수미론을 시전을 해보던가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한국 팬분들께서 첫 번째 골이나 두 번째 골 이런 것들이 다 김민재의 실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 다음 미넨의 이제 점 장면 심층 분석에서 제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 수비수가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 수비용 미드필더들이 잘해줘야지만 수비를 잘할 수 있다 앞에 옆에 같이 뛰는 풀팩들이 잘해줘야지만 수비를 잘할 수 있다 이 장면들을 얘기하고 싶고 오늘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의 스탯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 선수가 왜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스탯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가 둘 다 90분을 소화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클리어런스 같은 경우에 김민재가 6개 공을 걷어낸 숫자가 김민재가 6개고 우파가 3개예요 그 다음에 블록트샷 스팅을 막은 개수가 1개 인터셉트를 한 게 1개 태클을 한 게 이겼고 우파가 2개를 이기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볼 경합에서는 한 번씩 뛰어서 한 번 다 이겼고 우파메카노도 공중볼을 4번 뛰어서 3번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회의론이 확실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무자비하게 힘들어했다 물론 운 좋게 이제 골을 놓긴 했지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필드플레이 안에서 만큼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터치 숫자 같은 경우에도 118번을 만졌는데 패스 성공률이 92%였고요 우파메카노도 105번 만지면서 패스 성공률이 95% 키패스 1개씩 롱볼 6개씩 이런 장면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오늘 정말로 잘했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선수가 보여주는 이 파트너십이 어마어마한데 이 파트너십 앞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두 선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미이와 고레츠카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 인터셉션 한 개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블록트샷 0개고요 이런 에리얼 듀얼 혹은 그라운드 듀얼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키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쭉 아래 보시면 인터셉트 0개 블록트샷 0개 클리런스 0개 태클 3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미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수미들이 전혀 우리 센터백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터셉트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데 전혀 인터셉트를 못해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민재 너무 못한다 김민재는 벤치행이다 김민재 선수 때문에 두 골이 들어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딱 뼈 한번 때리겠습니다 벤치에 누가 앉아있죠 에리얼트가 앉아있습니다 에리얼트가 그냥 장난치러 온 선수가 아니라 에리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하고 굉장히 능력이 좋은 중앙수비수 세계적인 수비수인데요 이 세계적인 수비수가 교체로도 들어오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우파와 김민재가 잘하고 있고 이 둘의 조합이 감독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더리우트라는 선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김민재가 못했더라면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빼거나 우파를 빼고 더리우트를 넣었겠죠 허나 넣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김민재가 잘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실수 하나 하기만에 뭔가 기다렸다가 까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많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김민재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민재 다음 분석은 어떤 분석이 있냐 바로 미넨의 심층분석입니다